올해산 노지감귤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감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소비층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면서 강남 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와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고찰 봉은사입니다. 신라 원성왕 시절에 처음 창건된 봉은사는 우리나라 불교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 있는 대표 전통 사찰 가운데 한 곳입니다. 도시만 가운데 위치한 만큼 도시와 역사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며 종교인뿐 아니라 서울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은사 앞마당에 제주 감귤을 알리는 홍보부수가 줄지어 마련됐습니다. 제주 감귤을 맛보기 위해 부수 가득 몰린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제주산 감귤을 직접 맛을 봅니다. 제주도가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도심 속 곳차린 봉은사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겨울되면 너무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보고 구입하려고요. 제주지에서 이렇게 더 많은 다양한 귤을 재배를 해서 맛있는 건강한 귤을 재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은사에 마련된 감귤 소비 촉진 행사에서는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감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됐습니다. 음료와 초콜릿, 화장품 등 가공식품과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제주도는 봉은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감귤 마케팅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와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도 선보이고 또 많은 서울 시민들이 감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봉은사에서 이러한 것을 함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감귤을 홍보하는데 아마 나름대로는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줍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감귤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의 의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마케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계획에 있고 제주도는 오는 12월 1일 감귤데이를 맞아 서울 양재동 일대에서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감귤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STV 뉴스 문수희입니다. KSTV 뉴스 문수입니다.